내 이놈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감히 어딜 막아 어서 비키거라 가마를 내리고 문을 열어보시게 국사당 마마님만 있다면 내 보내줄테니 갓난아 가마 내리고 문 열어라 마마님, 우리 거사가 성공하겠소? 자네 오랜만일세? 귀희 대상이오 가자 내 자네 치마 속에서 나왔으니 이젠 내가 자네 아들일세 그리야 그럼 앞으로 이 어미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게 말일세 그나저나 중저 마마께서 무사하셔야 할 터인데 네, 무예별감 아들병을 치료한 일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마마를 무사히 충주로 모실게입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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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